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교회. 오늘은 사랑의 극휼사역이란 이름으로 지역을 섬기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는 한몸 공동체를 지향하며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거룩한 빛 운정교회.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22번째 분립개척한 교회로 운정지역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비전은 모교회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캐치프레이즈를 이어가는 것. 개혁적인 교회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대 목표, 5대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3대 목표가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큰 카테고리, 그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운데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섬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청년들처럼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 또 아직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조용히 덮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 소외된 이웃들이 매일 주님이 초청하는 잔치에 함께하기 위해 사랑의 극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극율 사역은 성도들의 제보로 이뤄집니다. 제보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제보를 받고 제보가 되면 굿네이버스의 전문 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그 방문했던 사정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상황들을 저희한테 리포트를 해주시면 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목사님, 장노님, 저희 위원회 임원들 같이 모여서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마련하고 사랑의 극율 사역으로 후원하고 있는 파주시 금촌동 금촌고시원. 이곳엔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4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극율 사역팀은 이들에게 반찬 봉사, 청소, 빨래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윤환 원장은 거룩한빛 운전교회 사역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버겁고 모든 일들이 이제 힘에 좀 딸려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청소도 좀 도와주시고 매주 반찬도 이렇게 갖다가 주시고 이래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거룩한빛 운전교회는 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파주시니어클럽에 연간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어르신들이 취업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원해 주셨고 자문과 전문가 많은 분들을 연계해서 다양하게 지역에서 더 영역을 넓혀서 활동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극률사역은 월드비전과 함께 해외로까지 이어집니다. 사랑의 극률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월드비전의 교회협력사업과 함께 파트너 교회로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귀한 교회이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굉장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진짜 본을 보이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해서 저희 월드비전은 더 뜻깊은 교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룩한빛 운전교회는 설립 5년 차지만 2020년부터 분립개척을 준비해 왔습니다. 분립개척과 관련해 유정상 위임 목사는 하나님이 운정지역에 부여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운정교회는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개혁적인 마인드와 교회 내부적인 개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리포밍 처치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분명히 있다. 분립개척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성부터가 사실은 조금 객관성을 띠려고 했고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그런 노력들이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됐죠. 형도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 그러면서 공정성을 잃지 않는 것 그런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골롯에서 3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뉴스레터를 통해 분립개척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창립 5주년 기념 분립개척 선포를 계획하고 있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지역 섬김과 함께 개혁과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